안녕하세요 강혁입니다. 이번 시간 소니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소니드가 급등을 한번 고점을 찍고 난 이후래 결국에는 바닥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뭐 내려왔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습니다. 다시 엄청나게 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요겁니다. 최대 주주변경 수반을 주식담보 제공을 한다는 그런 계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집문서를 담보로 지금 자금을 땡겨왔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자금을 통해서 자금을 갚지 못하면은 우리집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갚기 전까지 어떻게든 이 자금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최대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과연 그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요 주식이라는 거를 주식을 담보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담보 제공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거를 주식으로 바꿔서 나중에 매도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매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 폭락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담보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자금들로 바로 배터리팩 재활용 시장 진출 본격화를 위해서 공장 증설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부터는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다가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 소니드 2차전지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은 2차전지 전기차 하면은 결국에는 이 재활용 배터리팩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만약에 천조에 전기차 시장이 열렸다. 2차전지가 열렸다라고 하면은 배터리팩은 500조 혹은 300조 정도는 다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규모거든요. 그 정도로 배터리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 2차전지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삼성 SDI 이 배터리 데이에 연설을 했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개발을 2026년 7년도까지 계속 할 것이다. 그때 돼서 또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내용을 얘기할 만큼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할 만큼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딱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또 기사 내용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신한 자산 운영에서도 반도체 2차전지 ETF 첫 리밸런싱 진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반도체랑 2차전지에 그냥 돈을 때려 붙겠다고요. 돈 더 넣을 거야. 우리 돈 존나 넣을 거야. 그냥 2차전지에다가. 왜? 2차전지 아직 안 넣으셨어. 아직도 더 갈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리밸런싱 진행한다고 하면서 더 편입한다. 여기다가 이제 돈을 더 넣겠다. 이런 내용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뺀다는 내용 있습니까? 없죠. 더 넣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름 있는 이런 자산 운영사들도 전부 2차전지로 지금 밀어붙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굳이 2차전지 종목들 조금 빠진다고 해서 팔고 이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포스코 그룹도 광양땅 대규모 매입 2차전지 소재단지로 자 이 소재단지로 지금 뭐 한다고요? 그쵸. 리사이클링 단지를 만든다고요. 왜?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포스코만 할까요? 아니요. 포스코 말고도 지금 웬만한 기업들 다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노다지로 떠오른 폐배터리 재활용. 엄청나죠? 지금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BYD 전부 다 지금 굉장히 많은 속도 빠른 속도로 2차전지 시장을, 공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아직까지 리사이클링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투자하고 뭔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은데 확실한 내용이 안 나오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일단은 이쪽 테슬라랑 BYD 쪽은 일단은 2차전지 쪽이 잘 나가기 때문에 아직 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이쪽에서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포스코, 현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테슬라 BYD만 모른다고?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 꺼내기 시작하면 다른 기업들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기사들 아니면 이렇게 한다, 투자한다, 저렇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소니드도 지금 여기다가 사활을 걸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최대주주 변경 수반을 하는 주식담보 제공을 통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자금을 끌어모았다는 거죠. 그 자금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부터 이제 쏘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때 돼서 잡지 마시고 지금부터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대응법 어렵죠. 목표가 지금 7,000원 가면 팔아야 되나 6,000원 가면 팔아야 되나 또 올랐다가 떨어지면 그대로 또 매도하실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업 분석 자료, 여의도에서 증권가에서 돌고 있는 리포트를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고 실제로 탐사 갔다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따라만 하세요. 자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고점 올라갔을 때 못 파시는 분들 너무 많죠. 왜? 매도 타점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도를 못하고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수익이 50% 나다가도 20%에 매도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1차, 2차, 3차 매수가, 목표가까지 다 적어놨으니까 받아보셔가지고 소니드로 꼭 큰 수익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건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매매를 도와주는 조건 검색식인데 자 이렇게 이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건 검색기, 단타 검색기가 있고, 스윙 검색기가 있고, 중장기 검색기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검색기들만의 포인트, 활용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단타 검색기인데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하루 이틀 지나서 매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검색기의 활용 방법이 잘못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혀져 있는 부분이니까 훨씬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자 그러면은 검색기마다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타 스윙, 중장기 등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머린말이 있고 그리고 단타매매 검색기가 이제 단타도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갭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고, 시초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장중 단타도 있잖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장중에도 단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만약에 시초가, 오전 중에 그런 기간이,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점심때도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장 마감 시에도, 오후에도 한번 급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검색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윙 검색기. 스윙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요 눌림목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눌림목도 물론 구간별로 다르겠지만 5일에서 한 10일 정도 안에 급등이 나올 만한 세력들이 눌렀다가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 검색하는 검색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종류도, 눌림목 종류도 한 개, 두 가지 이상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스윙이라고 하면은 역시 돌파 매매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한 번 급등 나온 종목들은 그 연달아서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돌파 매매에 관련된 검색기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매매 검색기를 좀 활용을 해서 나도 이렇게 한번 보고 정확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제 번호 위에 오픈을 해드릴게요. 010-4259-163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검색기에 대해서 요 이북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검색기 받으시기 위해서 요렇게 급등주 부탁드린다. 1번 신청, 숫자 1번 뭐 요런 식으로 다 보내주셨어요. 요런 분들께서 지금 수익이 요렇게 나시니까 저한테 인증 문자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독, 좋아요, 채널 확장에만 힘써주신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자를 편하게 요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으시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조건 검색식 신청방법 010-4259 상단의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전송해서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신청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월달에 무조건 사야되는 종목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또 6월달 무조건 사야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로봇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팝니다. 로봇 올인원 종목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로봇 하나만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뭔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해외 매출로도 주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5월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5월달 무조건 사야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한 번 드렸는데 이 종목 오늘은 공개를 지금 한 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초정밀 감속기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됐냐 바로 해성 TP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한 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똑같나요? 음, 차트 정확하게 똑같죠? 그리고 바닷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달 딱 마지막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매달 매달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매달 매달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영상 마지막에 또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주셔서 이 상한가 종목 해성 TPC 5월 종목으로 상한가 드신 분 다들 축하드리고 또 대응을 이제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바닷건 행보하다가 결국에는 공시 나오고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올라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등이 없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간이 그렇게 많이 오른 구간 아닙니다. 해성 TPC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내용들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다. 출발이 30%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큰 수익 바라보면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대응 어렵다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는 번호로 이 해성 TPC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 이거 종목 받으셨던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6월달 잡아야 되는 종목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최근에 로봇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대형,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한 굉장한 이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 협업 체결한다거나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은 두자리 매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2년 사이에 34% K-로봇 폭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이어지시나요? 지금 보시면은 삼성 현대차도 특허 기술 두 배나 늘었고 유럽 진출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첫 생산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을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글로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 대체제로 로봇 산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물론 그에 따른 법안이 있어야 된다 뭐다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텐데 그러면 로봇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이 모션 제어 하고 에너지 제어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대기업에서도 지금 컨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만약에 여기 투자 나온다는 소식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쵸? 레인보우 로봇틱스 보셨잖아요. 급등에 급등에 급등을 간다고요. 지금 저번처럼 차트도 따서 들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고 조정 거쳐가는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해성 TPC 종목도 비슷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작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 꼭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역성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로봇 사업 중에서도 진짜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그쵸?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차트까지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좀 들고 와봤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 또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로봇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죠. 이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현대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시범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지금 벌써 작년보다 올해 두 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검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 100% 이상은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쪽으로 수출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핵심 장치의 국내 유일하게 되는 부분이지 그런데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미국 유럽 쪽에서도 수출을 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차트 보여드릴게요. 바닷건에서 분명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진입이 딱 적당한 시점에 나와 있는 국내 유일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부품 기업입니다. 이 기업 매출 지금 작년 대비 두 배 성장했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해외 매출이 또 잡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6월달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4259-1633 번호로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나는 수익이 지금 급하다 혹은 종목이 없어서 뭔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꼭 수익 크게 나는 종목 잡고 싶다. 이번에 해성 TPC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나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259-1633 번호로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로 준비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자라고 꼭 남겨주셔서 6월달도 꼭 수익 보는 그런 한 해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